어트랄 거야 이제. 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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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성아 씨는 그냥 뭐 저 정도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약간 발라만 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메리미를. 좀 편하게 앉으세요. 뒤에 등지세요. 좀 다리 좀 올려봐요. 어우. 이렇게 했네요? 네. 아, 저렇게 하면 안 보인다. 네, 저렇게, 저렇게. 이제 보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핸드폰 만지고 있어. 보지 마. 그런데 이제 발톱에다 글씨 쓰잖아요. 네. 느낌으로 알죠? 느낌 없어요. 없나, 발톱에? 없죠? 되게 얇은 붓으로 써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등에 써도 잘 모르는 거. 뭘 썼는지 모르는 거 같아서. 뭘 썼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 같아요? 등에 뭘 썼는지도 이렇게 잘 못 느끼는 거 같아요. 형은 모르실 것 같아요. 조금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거 같아요. 어트랄 거야 이제. 네. 움직이지 마시고. 네.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네. 움직이지 마시고. 어머,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떨려서 진짜. 봐도 돼? 아니지. 봐도 돼? 아니지. 생각보다 되게 작다. 걸어왔니 나는 널 기다리는 것 같다. 보지 마. 자, 이제 보지 마. 응. 진짜 귀엽다, 저렇게 하는 게. 알자가 좀 쓰기 힘들죠. 아, 망쳤다. 아, 망쳤다. 아, 저거 어떡해. 봐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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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아, 알았어. 돌, 돌을 그뎠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 생각보다 힘드네. 그럼 심심하지? 내가 말 시켜줄까? 아니 아니 심심한 게 좋아. 아 비오인데. 언제? 비오든 말든. 아 싫어 싫어.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아 귀여워. 괜찮아? 어 내 친구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같이 살 사람들이 서로서로 귀엽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그럼요. 좀 힘들어요? 귀요 말고 딴 말은 없네. 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저것도 하다가 지치겠지. 인규진 씨는 괜찮아요? 네 뭐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건데 뭐. 나 이거 몇 분에서 지금? 한 30분? 30분 남았나? 너무 보고 싶어. 가? 마로?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붙이는 거 붙이네. 예쁘게 보여요. 보석 같은 거 붙이는 거. 네 반짝거리는 거. 잘했다. 봐도 돼요? 잠깐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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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뭐? Let you marry, marry me? Marry me? 귀여워! Marry me? 귀여워! 이런 거 해주고 싶어서. 아니, 손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 25년 동안 계속 그 스케이트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못 꾸미고 솔직히 동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패니큐어 해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이쁘게 해주고 싶어요. Marry me? Yes! I say yes! Marry me? Yes! 오.. ¿왜 나인 어어어양 잠깐만 왜